여러분 이제 파트4라는 것은 뭐예요? 혼자 천부터 끝까지 말하는 거고 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얘는 이게 혼자 말을 하다 보니까 흐름이 있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답을 줄 때마다 나오는 표현들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더욱 잘 들립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보시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서론에 나오는 문제로서는 펄포즈가 뭐냐, subject, 주제가 뭐냐 이런 게 나오겠죠. 스피커가 누구다, 리스너가 누구다. 어차피 혼자 말하는 거니까 뭐가 문제다, problem, 그리고 장소가 어디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펄포즈가 나왔을 때 벌써 내 머릿속에는 투부정사가 있는 거야. 그 보기에는 보면 다 투부정사로 깔려 있거든요. hello, I'm going to talk about. 아니, 여기서는 I would like to, I'm calling to 이렇게 말하잖아. 그때 그 투부정사를 딱 찍는단 말이야. subject가 뭐냐 그러면 셋 중에 하나야. about, on, discuss.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이렇게 백발, 백중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스피커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의도적으로 I, this is, 누구누구. my, 대명사가 중요한 거고 리스너가 한 내용이 없는데 you, your. 그런데 이제 나와 당신들이 같은 입장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회가 이렇게 말한다면 about of that is our 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가 문제냐를 보는 순간 problem, 내 머릿속에는 but, 반전의 부사. but, however, unfortunately.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 처음에 인사말에서 welcome to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 welcome to 하고서 나오는 그 이벤트 이름이나 장소를 딱 찍어야 돼. 그것이 전반부 후보예요. 자, 그런데 가운데는 뭐야? 키워드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못 바꾸게 생긴 단어의 주변을 물으면 되지만 들으면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런 걸 찍어주지. 보통 시간을 나타낸 표현이 있잖아요. before we start our meeting. before, after 이런 거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말을 쭉 하다가 또한 이런 말 할 때 seven도 똑같아요. also. 그리고 게다가 in addition 이런 말 할 때 결과가 중요해요. 말하다가 그런데 그러므로 therefore. so 100% 답이야. so 이런 말을 무시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강조할 때 그리고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be sure to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어, 답이 나오더라. 결론에는 뭐가 잘 나오냐면 suggest. suggest은 뭐야? please. you에다가 조동사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you should, why don't you? 그 다음에 이런 거 중요합니다. I would like you to. I would like you to. 네가 해라. please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후속 정보는 뭐냐면 자, 뭐뭐 하시면 뭐뭐 하세요. 라고 할 때 if 요럴 때 집중하는 거야. if 뭐뭇을 원하시면 뭐뭐 하세요.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이렇게 하잖아. for 명사. 그리고 투부정사. 집중하는 포인트야. to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세요. 요럴 때 답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do next가 은근히 중요해. 그러니까 맨 끝에 문제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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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ext. 그런 거 있잖아. go next. hear next. 그거는 이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이제 now. 이런 말이 꼭 있어요. now. let's. 합시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올 때 a를 하겠습니다. after b. 그러면 b를 먼저 하고 a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기에 두 개 같이 있어도 after나 following 뒤에 나오는 그 말을 찍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거겠어요. 자, 요것을 이제 머리에 넣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